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로라 공주예요. 짠! 이번에는 하반기 원숭이띠를 보려고 합니다. 92년생, 29살 임진생의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부동산은 매매하거나 물건을 팔아 큰 이득을 보는 시기래요. 매사가 풍족하고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대요. 배우자 운도 좋고 사랑을 듬뿍 받는대요. 그러면 여자는 훌륭한 자녀를 두기도 하고요. 이런 시기는 아주 아주 좋아요.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금전거래를 조심하고요. 이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기에는 언행을 바르게 해야 해요. 11월의 운세입니다. 막했던 것이 시원하게 풀리는 운세래요. 아유, 답답하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동안에. 예,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하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용을 지키고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하다 보면 후일에 길하답니다. 직장인은 영전을 하거나 승진을 하기도 하고 가정은 화평하고 편안하답니다. 남자는 이성운이 있고 여자는 취업도 가능하답니다. 12월의 운세입니다. 주위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으니까 항상 매사에 주위를 둘러보시는 게 좋고요. 마음은 편안한데 주위 사람들이 날 가만히 안 둔대요. 재물이나 여색을 좀 조심하래요. 또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본인이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괴인이 동업이나 합작의 기회를 잘 포착하래요. 그러면 제가 이득을 볼 수 있답니다. 80년 41살 경신생 원숭이띠의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집안에 경사가 있을 수 있고요. 가문을 빛낼 운이래요. 직장이나 공직자는 등급이 올라갈 수 있고 승진의 캐도 있고요. 어떤 일에 만인이 인정해준 본인이 노력여야에 따라서 성공 가두를 건너니까 그것도 좋은 캐고요. 여자인 경우는 혼담이 오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캐입니다. 11월의 운세입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재물이 쏟아진답니다. 제일 깊은 말이에요. 재물이 쏟아진답니다. 직장에서는 신임을 얻고 승진도 있고요. 매매 운이 있어서 집도 이사할 수 있는 캐도 나오고요. 자녀로 인해서 기쁜 소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캐입니다. 12월의 운세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 좋은 운이 들어오니 정말 매사에 만사 형통의 운이고요. 큰 재물과 이득도 얻을 수 있고요. 미혼 여성은 남자를 만남에 있어서 또 결혼의 운도 있으니까 일단 12월의 운세는 아주 좋은 운세 같아요. 68년생, 53세, 무신생의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명예가 상승한대요. 오, 주위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그런 모든 게 그냥 순탄하답니다. 직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승진도 하고요. 재물도 따르는 운입니다. 계속 박수예요.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날 수 있는 운이고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은 정말 좋은데요. 나쁘다고 하면 제가 일단은 목소리가 적어집니다. 좋을 때는 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걸 항상 염두해 두세요. 11월의 운세입니다. 변화가 자주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도 또 교통수도 조심하세요. 이럴 땐 제 목소리가 적어줘요.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귀인의 도움도 있대요. 그 다음에 12월의 운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또는 아내의 내조로 빚이 난답니다. 12월의 운세는 좋은 운세 같아요.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이성문제나 돈이나 고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이성문제에 대해서 항상 매사에 생각을 많이 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출장이나 언행이 많답니다. 56년 65살 병신생의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기나 배신을 당한대요. 이럴 땐 또 목소리 제가 적어줘요. 배신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시고요. 동업이나 사업 확장은 불려답니다. 결론은 현상 유지를 하세요. 가만히 있자. 네. 이럴 때는 창업을 하거나 동업을 하면 잘못하면 있는 돈마저 다 까먹으면 낭패수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 이 시기는 길 흉이 극과 극이 달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정말 매사에 조심. 화재도 조심. 교통수도 조심. 돌발상황. 또 도난. 또 도둑맞은 도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시고. 항상 물건이나 매사에 신중하셔야 되고. 여성은 남자의 운이 들어온 시기나 잘못되면 구서수, 관제수도 따르니까 조심조심. 10월의 운세는 조심하셔야 될 운세고요. 11월의 운세입니다. 사업이 순조롭지 못하여 행운이 따를 수가 없대요. 그러면 결국은 순탄치 않다 보면 짜증이 나고. 가정에 불화도 생길 수 있고. 또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짜증도 나는 운세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는 조심하셔야 되고. 합작이나 동업의 좋은 시기면 타인의 손실이 본인의 이득이 생길 수가 있대요. 요즘 그렇잖아요. 코로나라고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운이자 노력 여하라고 보고요. 기회를 가진 사람, 예술방면이나 이런 분들. 또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때 재물도 얻을 수 있고 좋은 운세를 보고요. 시험 운이나 승진 운은 괜찮대요. 12월의 운세입니다. 창작이나 예술계통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시기에 자기를 알릴 수 있고 인기 가도를 건널 수 있으니까 이런 시기는 상승세로 보고요. 남자는 여색을 가까이 하면 안 된대요. 낭패를 본대요. 매사에 처음에는 순탄한 듯 보이지만 결론은 잘못하면 좌절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매사에 신종을 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잔래비, 원숭이띠의 경자년의 하반기에 운세를 봤는데요. 어떤 일이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력을 하다 보면 분명히 다 성공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분명히 중요한 건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노력 여하에 따라서 천천히 올 수도 있고 운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천천히 올 수도 있지만 항상 노력하는 거에 분명히 성공 과도를 건널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계속 맨날 수 있습니다. 본 가аж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